안녕하세요 채브로티유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 현재 숫박스로 채시사 활동중이신 그 엄지훈님 조진세님 그리고 김원은님의 팬캐릭터들을 살펴볼겁니다 먼저 엄지훈님 캐릭터부터 살펴보죠 컬러로 봐서는 그 일단 약간 장미행무스럽고 그 왠지 왕관행무스럽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두세를 섞은건데 평상시에는 왕관행무의 모습이었다가 놀랍거나 화가나면 장미행무로 변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컬러가 변하고 있는 모습은 뭔가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좀 흥분한 모습 같기도 하구요 조진세님 캐릭터입니다 알다시피 모티브가 겁먹고 있는데요 그런만큼 제가 어먹고시원 코너에 오마주를 한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다른 새들이 뭐 가까이 다가오면 해도 말을 걸어도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캐릭터입니다 같은 새끼리 그렇죠 같은 백조 그렇지 고니끼리 이러지는 않겠죠 혹시 김원은님 캐릭터랑은 당연히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김원은님 캐릭터랑은 자 김원은님 캐릭터는 캐릭터 모티브가 유럽에서 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초래어한 화가지고 있는데요 네 다른 캐릭터와 구별할 수 있는 게 뭐 일단은 평범위 우리가 생각한 호권이의 모습에다가 이렇게 뭐 모자까지 씌워서 좀 더 있어보이는 모습입니다 그 조진세님 캐릭터랑 성격이 약간 정반대입니다 그래도 같이 다니는 것을 좋아할 만큼 친한 편입니다 설정상 제가 정해봤거든요 한 캐릭터에 걸맞게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숏박스 홍보할 때 그 이 캐릭터들을 홍보하기도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당사자분들이 반응해준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감사해야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